안녕하세요. 엑소옥TV 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21호 태풍 콩레이 관련 미국해양 내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해양 내기청 GFS의 더블태풍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호 태풍 짜미에 대한 예측입니다. 10월 20일 일요일 오전 9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중심기압 15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형성되었으며 이 저기압은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길게 뻗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9시 괌 인근 해상의 저기압은 중심기압 978헥토파스칼의 세력을 가진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한 모습이고 필리핀 북부 루손솜에 거의 도달해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9시 20호 태풍 짜미는 필리핀 북부 루손솜에 상륙하여 관통하고 있는 모습이며 북쪽 대만과 오키나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저녁 9시 20호 태풍 짜미는 필리핀을 관통하여 중국 하이난도 섬과 중국 광동성 지역에 상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호 태풍 콩레이에 대한 예측입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보입니다. 10월 25일 오후 5시 중심기압 983헥토파스칼 세력의 21호 태풍 콩레이로 발달한 모습이며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방향 북동 방향으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도쿄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저녁 11시 무렵 중심기압 968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도쿄먼 해상에서 태평양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더블태풍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3시 무렵 20호 태풍 짜미는 필리핀 북부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21호 태풍 콩레이는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12시 20호 태풍 짜미는 중국 하이낸다오 섬과 광동성을 향하는 모습이고 21호 태풍 콩레이는 일본 큐슈 방향으로 북상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저녁 11시경 20호 태풍 짜미는 중국 홍콩에 상륙하는 모습이고 21호 콩레이는 방향을 다시 동쪽 오가사와라 제도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10월 28일 저녁 중국 홍콩에 상륙을 준비하는 20호 태풍 짜미는 중심기압이 960헥토파스칼 카테고리 3 정도의 세력에 해당하며 매우 강력한 바람과 함께 폭우 해일 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세력은 일본 평균 풍속이 약 시속 178에서 208km에 이르며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건물, 나무, 전력 설비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해안 지역에서는 심각한 해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지대는 범람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태풍과 함께 내리는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홍수나 산사태의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중심기압이 960헥토파스칼의 20호 태풍 짜미가 상륙한다면 중국 홍콩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